실제 이름은 칸나 카무이 지구에서는 고바야시 칸나라는 이름을 쓴다. 성우는 나가나와 마리아이다. 고바야시와 같이 사는 두 번째 드래곤으로 아기 드래곤이다. 유일하게 여성 드래곤 중에 가슴이 작은 드래곤이다. 연보라 머리에 뿌리 사갈래로 꼬리가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세계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바야시의 세계로 추방을 당했고 마침 토루가 브레스를 쏘자 그걸 알아채고 토루를 쫓아서 찾아왔다. 결국 칸나도 고바야시와 같이 살게 되며 고바야시를 어머니 같이 따르게 된다. 고바야시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마력의 충전은 전기로 가능하다. 전기세가 엄청날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전기로만 충전하면 힘을 되찾으니 토루랑 노는 것도 마음마해진다. 집에만 있다 보니 밖이 궁금해지고 학교를 다니게 된다. 소류는 토루가 마법으로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거기서 사이카와랑 만나게 된다. 말버릇은 완전 쩔지 않아? 다 쓰다보니 반아이들 전체가 쓰게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든지 잘 먹는다. 지금 불편한 소리가 많지 않아? 완전 더 culturally 안전하게 된다. 지금 불편한 소리가 많다. 이제는 천사의 일 mukup을 보내드릴게요. 병회는 visits자 마실도로 하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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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도를ired. 비판과 철도로 하실도가 많고 240 Flower V